이제는 드디어 완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있어요? 식물 있어요? 나비 있어요? 서울에서 이런 식물 없어요? 여기에서 좋은 집 많아요. 이런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런 토이로 진짜 많이 놀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만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집이에요. 진짜 집이에요. 너무 좋은 집인 것 같아. 무서워. 아, 정말. 긴장되죠, 긴장돼. 진짜. 안녕하세요. 집 안 했는데 저렇게 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지방사람들 사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화해 왔으니까 제가 전화한 분들만 하고 싶어요. 나갈까요?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먼저는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제 별명 폴 소울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예. 먼저는 집이 진짜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페인트 조금 전에 아셨죠? 아니, 이거 페인트한 지는 4년. 4년 됐어요? 네, 집 된 지는 30년. 30년? 네. 근데 아직도 예뻐요, 어떻게? 집 관리, 진짜 집 관리 잘 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그냥 물 한 잔 나셔도 돼요? 물 한 잔 나셔도 돼요? 갑자기 둥근 없이 수돗물 주시죠. 수돗물. 수돗물. 물 한 잔 나셔도 돼요? 물 한 잔 드려요. 아니, 어머니 이분들 다 드려요. 어머니 정은 되게 많으신데 폴이 없네요. 여기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설마. 첫 번째 집. 생각지도 못한 환대에 설렘 가득한 폴 씨.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인 걸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마스크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하,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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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우시네요. 와우. 이제는 시골에 정 느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정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정. 아직도 있어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같이 살면 좋죠. 제가 더불어 살고 이렇게 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첫 번째 사람한테 인사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잘 됐어요. 오케이. 와우. 첫 번째 분한테 인사해봤고 바로 그냥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차 받았어요. 와우. 그러면 이제는 다른 분의 사냥해봐야 돼요. 사냥해야 돼요? 사냥해야 돼요? 사냥해야 돼요? 무서운 사람이네. 오케이, 여기에서. 오, 고양이. 안녕. 안녕. 사람 있을까요? 해볼까요? 응? 해봐요. 두 번째 씨.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왔어요. 제가 외국인이에요. 그냥 인사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악이 없는 해맑음이 마음이 더 후벽한다. 아니요. 괜찮아요. 뭐 해도 돼요?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폴 씨. 인사해도 돼요? 슬프다고 말하면 정말 슬플 것 같다. 오케이. 이게 뭐 팔러 오는 사람들도 결국 많거든. 알아요. 인사해볼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왔어요. 하고 인사해보고 있어요. 지금. 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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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촬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촬영이라고. 아, 카메라들이 많아서. 그쵸. 즐겨봐! 이 채널!